야호스 사람 야호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차를 트럭이 파란트럭, 하얀트럭 또 저기 봉고차 해서 세대리 갖고 와서 우리 동네에서 뭘 채취하는지 모르겠네요 풀을 벤다고 말을 하는데 뭐 특별한 풀을 벤는지 어쩐지 왜 나무밭에 와서 이런 걸 채취하는지 모르겠어요. 저쪽에도 지금 무슨 풀을 배우는지 모르겠네. 이게 무슨 나무인가? 아, 산초나무인가? 우리밭에 산초나무를 산초나무를 갖다 채취하나 봐. 나가! 그 나무요. 여기에 약초가 많이 있는데요. 이 나무가 아마 산초나무인가 봐요. 이걸 배가나 봐. 이거 산초나무가. 우리 밭에서 이거 막 무슨 라우스 사람이라고 무슨 나가라니까 말을 못하노고, 저기서 똑같은 나무를 배가네요. 이게 무슨 약초인가 봐요. 저쪽에서 배고, 우리 밭에서도 배고 그러네. 차로 여기다 대놓고. 아, 아이 참. 별도둑이 다 있으니까. 안녕히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